대구에서 코로나19가 창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 뒤로도 그 얘기가 쑥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서울 쪽에서 보수 기독교 세력들을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19 이거는 사실 별거 아닌데 광화문에서 집회 막으려고 문재인이 일부러 과장을 하는 거다 또는 막을 수 있는데 안 막고 있는 거다 또는 확진자가 아닌데 확진자인 것처럼 숫자를 가지고 조종을 한다 숫자 가지고 장난질 친다는 얘기는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 의사들이 그런 얘기를 특히 많이 했었어 옛날에 진단을 갖다가 해가지고 진단을 조작하는 것처럼 진단 시약이 뭐 처음에는 그랬었어 그러니까 진단 숫자를 갖다 조작한다 이런 얘기는 처음에 안 나오고 왜냐하면 조금만 보면 진단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루어지는 건 알고 있으니까 근데 시약이 엉터리다 그래가지고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는 거다 이제 많이 퍼졌을 거다 이런 식으로 헛소리를 하던 놈들이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이거 이렇게 적게 나올 수가 없다 이게 코로나19를 가지고 보수 세력들이 하는 말을 보면 이랬다 저랬다 해요 광화문 집회 같은 경우에 대놓고 코로나19가 안 번지는데 넓은 광장에서는 퍼질 수가 없는데 괜히 겁을 주고 있다 광화문에서 집회를 막으려고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번에 이 난리가 낳은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망제일교회라고 저희는 얘기해요 사망제일교회 사망제일교회의 코로나 테러 사태 이 코로나 테러 사태는 그러니까 굉장히 조직적으로 진행된 일종의 테러인데 그런데 이 조직적으로 진행된 테러의 이면에는 사기극이라고 하는 드립에 속아 넘어간 가련한 중생들이 있었다 네 이런 얘기를 꼼꼼히 풀어내려고 하거든요 일단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8.15 집회에 나와서 버스로 4천 명 정도가 올라왔다는 것을 박주민 의원실에서 밝혔습니다 네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럼 이거 자체는 조직적인 거 맞죠 조직적인 거죠 어떤 조직이 이런 오더를 내렸을까요 소위 말하는 그림자 정부라는 게 있지 않을까 쉐도우 캐비넷이 있지 않겠느냐 지금 저기 그 야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런 쉐도우 캐비넷 형태의 조직이 운영대로 가고 있지 않겠는가 지금 진행되는 이런 과정을 보면 대단히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무산되긴 했지만 만약에 무산이 안 됐다면 어떻게 됐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게 꽤 있거든요 예를 들어 지난번에 선거 국면에서 갑자기 N번방 얘기가 나왔으니까 N번방하고 여권하고 관련이 있다는 등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렇죠 그 얘기 나왔을 때 바로 김어준 씨가 에이 저거 뭐 하려고 그런다라고 폭로를 하는 바람에 중간에 사실상 무산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 무산이 안 되고 진행됐다면 어떻게 됐겠느냐라는 생각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유시민 전 장관 부분도 그래요 만약에 지금 유시민 전 장관 측에서 먼저 치고 나갔고 또 이제 제보자 X가 폭로가 했고 폭로가 있었고 이래가지고 이게 무산됐기 망정이지 그게 아니었으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리고 그 일들이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들과 함께 일어났다면 어떻게 됐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치밀하게 계획을 짜서 시행하는 조직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나올 수 없는 일 같거든요 자연 발생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장영진 기자가 그림자 정부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던 이유가 보다 구체적으로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보세요 경남에서 22대 대구에서 19대 경북에서 12대 전남에서 6대 충남에서 5대 전북에서 4대 경기에서 4대 강원, 광주, 대전, 부산, 세종, 울산, 충북 등 각각 1대씩 79대가 전세버스 리스트로 적시가 돼 있는 것을 박주민 의원이 이 리스트 파일을 제보 받은 거예요 이 파일에 보면 출발 지역, 탑승 시간, 담당자 이름, 이런 연락처, 장소, 회비와 계좌번호까지 들어있어요 이건 조직적이지 않다면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생각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옛날에 민정당 시절에 네, 맞습니다 그 당원 조직들이 정말 지금은 별로 안 씁니다 통반에 다 있었어요 통반장들이 그렇게 각 지역에 민정당 당원하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주민자치회의 이런 걸로 바뀌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그 당시 민정당 하던 양반들이 지금은 연세가 많으실 거예요 7, 80은 넘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분들이라면 아마 그런 조직들이 지금 어떻게 재가동되고 있다든지 그런 조직을 되살렸다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인데 문제는 그런 조직을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교회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교회가 한다고 보기 어렵죠 잠깐 근데 이 정도 4천여 명 정도라면 솔직히 말해서 사망제일교회 전체 교회인 수가 한 4, 5천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망제일교회에서 이걸 조직했다고 보니까 어렵거든요 어렵죠 아마 교회 쪽에서 했다면 그보다 조금 더 큰 조직 그렇죠 예를 들어 한기총 지금은 한기총이 유명무시라 된 것 같지만 아직까지도 한기총의 힘이 좀 있잖아요 그리고 한기총이 지금 정강훈하고 손을 뗐다는 둥 어쨌다는 둥 이러고 있지만 솔직히 말해서 한기총은 정강훈과 짱짜미를 하고 있는 그런 인간들이 많이 남아있는 조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한기총 같은 데서는 회비 내고 이렇게 올려올 수가 있죠 미래통합당이 글쎄요 의심이 될 뿐이야 우리는 그냥 이런 자료가 나왔다니까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급의 또는 미래통합당의 주류가 아닌 비주류든 아니면 미래통합당에 숨겨놓고 있는 조직이든 하여튼 그 정도의 준하는 조직이어야지 이게 가능하지 그렇지 않고는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맞겠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수사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우선 글쎄 이거 수사를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런 게 보통 유령조직 같은 거라서 막상 수사를 들어가면 뿔뿔이 흩어질 것이고 실체는 또 안 보일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건 이런 조직은 반드시 돈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조직이 있다는 것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인과 동시에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사람을 움직이려면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돈이 어디서 나왔겠냐 그게 존재하지 않은 것은 어렵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그와 관련돼서 파이프라인을 의심해 볼 수 있는 데가 저 같은 경우는 경제인 단체들이에요 삼성 같은데 삼성 같은 게 그룹 차원에서는 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예를 들자면 그런 정도의 조직이 구성돼 있고 옛날에 실제로 정경영 같은 경우는 보수단체를 지원하던 것이 확인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화이트리스트가 그 사건이잖아요 그런 형태의 정재계에서의 파이프라인이 존재하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밖에 없죠 이게 유튜브를 보수 유튜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 중에는 단순히 유튜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유튜브 조직을 이용해서 실제로 이런 행사 같은 걸 조직하는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유튜브 조직인 것처럼 유튜브 크리에이터인 것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돈도 그렇게 공급을 시키고 그러니까 10% 쏜다든지 후원금을 준다든지 하는 거는 대단히 외형적으로 합법적이란 말이에요 티눈 잘 안 나고 누가 털 거야 그거를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금을 모집을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을 앞세워가지고 어떤 조직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그렇게 많은 인력을 투입하지 않고도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인공지능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신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와 이런 미래에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경기도는 생각합니다 세상이 바뀌어도 사람은 먹고 자고 일하고 놀고 사람답게 살아야죠 이것이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 기술이 앞서간다고 사람이 잊혀지면 안 되니까 사람을 사람답게 기본소득 선거의 가짜뉴수를 퍼뜨리고 그 가짜뉴수를 바탕으로 자 공권력을 이렇게 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진 사랑제일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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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자들이 제지하는 방역요원을 끌어내고 방역요원이 이렇게 질질 끌려나갑니다 개 끌려나갑니다 근데 이거는 왜 경찰들이 이걸 왜 이 상황을 계속 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취재진들한테 물 뿌리죠? 어? 이것도 폭행이에요 소독약 뿌리는 방역요원에게 주변에서 제지를 하고 있어요 폭행 방역에다가 이건 코로나 테러야 의심이 되면 경찰이 먼저 같이 출동을 해줘야 되는데 경찰은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런 거 하라고 있는 게 경찰이고 검찰인데 뭐 하는 거냐고 해요 도대체 경찰이 가만히 있어요 지금 아니 그리고 이런 사람 잡아넣으라고 있는 게 검사들 아닙니까 근데 검사들은 뭐 하는 거냐고 도대체 복지부동 아 정말 답답한 게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렇게 공권력이 우리나라의 법률 소위 말하는 공부 잘한다는 법률가들이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니까 검사들이고 판사들이고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게 아닙니까 오 Alan 틈RP cos Fire White Fire